히히 유물 헤르벨 항상 두개 치명적이네 바이 이..고.. 이..고.. 상점 개실네 얘네들 잡을봐에 앨리스를 잡지 땅겜 1박 최강조합 전체 공격에 2회 공격인 4대를 짚어야지 금강조 아 미친 2박 4 3w 1박 4 1박 4 1박 5 너두워 다필아 너무.. 너두워 다필아 1-6-6-4 밸런트 공포 못 먹은거 너무 아쉽네 그asion 망케미네 이거 아 상점 놈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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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딜에 만나요. 안건분사 그만 나와. 안건분사 1. 여기서 유물 챙겨갈 수 있겠지. 안건분사 1. 안건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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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건불 왜 총맵 보갑진이라고 총맵 플러스 주는 거 봐 잘 놀림 어서오고 잘 놀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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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전 프렌치에? 근전 프렌치에? 밤도 아쉽긴 하다. 단본사 카운터 오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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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빌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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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힌사분같은데 향로각이 되게 애매해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점에서 유령영상 이유는 거지 까비 상점에서 유령영상 상점에서 유령영상 상점에서 유령영상 상점에서 유령영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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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건무 마무리 하고 싶은데 제비가 없이 되나 이게? 어쩔 수 없다 근데 아니 제비 있어야 되는데? 단타면 문제가 없는데 연타면 연타면 죽는 거 아니야 연타면 그냥 죽지 뭐고 그냥 써야겠는데 그러니까 건무 마무리를 결국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단타면 향노라서 괜찮아 응 연타야 이걸 구르기가 살리네 달린 거 맞아? 아... 아... 던커펀치 심장 hold the f**k 1 2 3 케르벨 2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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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m